청나라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청과 조선이 한 집안이 되었다. 지난 시간에 청나라가 인조가 직접 나서서 항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남한산성을 향해서 무력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화에서도 연출이 되었는데 남한산성을 향해서 포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강화도가 함락된 거예요. 당시 강화도에는 인조의 가족들, 아들, 며느리, 왕족 이런 인조의 가족들이 피난을 가 있었는데 이 강화도가 결국 청나라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이 항복을 하고 적진에 나아가게 되면서 강화도가 함락되게 돼요. 이 강화도가 함락된 소식이 며칠 뒤에 조정에 전해지는데요.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길이 야르기를 청나라 사람들이 강화도를 함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울면서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적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국왕이 직접 성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코 항복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조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자를 보내서 화를 늦추고자 하였는데 저들이 또 거절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지난 시간에 인조가 마지막 협상 카드로 세자를 보내는 카드를 썼는데 그것마저도 거절을 당한 거죠. 무조건 인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도 인조의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데요. 영화 주인공이기도 한 최명길이 인조한테 빨리 결단을 내려라.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허식을 차리셔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대신들과 논의하여 빨리 결단을 내리고 급히 통보해야 그나마 가망이 있을 것이옵니다. 사실상 빨리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를 하는 거죠. 인조가 또 자꾸 버티려워하니까 이제 신하들의 대표인 영의정이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강화도 마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번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종사가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종사는 영원히 사라진다. 그래서 김유우의 이 말에 인조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결국 고집을 꺾는데요.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 백성의 목숨도 중요하고 저들에게 잡힌 사람들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가 부질없이 고집을 부리면 모두가 죽을 것이니 부득이 치욕을 감당하겠다. 드디어 인조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치욕을 감당하겠다. 인조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자 최명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이 촉박하니 소신이 나가서 바로 글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명길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빨리 글을 써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선이 인조가 직접 나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청나라에 보냅니다. 인조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나서 지금까지의 어떤 소외가 좀 있었는지 신하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요. 처음에는 성에 의자여 일전을 각오하고 차직을 위해 함께 싸우자 죽고자 하였다. 내가 처음에 이 성에 들어왔을 때는 결사항전하려고 했다. 죽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러나 군사들의 마음은 이미 변하였고 사태마저 크게 달라졌으며 근심스러운 일도 너무나 많다. 특히 인조가 이런 결심을 한 데에는 역시 강화도가 함락된 게 컸던 것 같아요.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밤낮으로 소망한 것은 강화도만은 온전하길 바랐는데 나의 아들, 며느리가 잡혔을 뿐만 아니라 문무백관의 가족들까지 모두 끌려갔다. 그러니까 인조의 가족들이 지금 다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인조로서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결심을 바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저승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백성들은 모두 죽고 나 혼자 살아난들 무엇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온성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비록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조선이 인조가 나오겠다고 하니까 청태종은 인조와 조선 정부에 이런 요구의 답서를 보냅니다. 네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은덕을 잊지 않고 귀순하고자 한다면 우선 명나라와의 수호를 끊어라. 명나라의 연호를 폐기하고 우리의 연호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의 패권이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동안 섬겨왔던 명나라와의 수호를 끊고 앞으로는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 명나라와 관계를 끊을 것을 첫 번째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요구를 해요. 너의 장남과 차남을 인질로 보내라. 만약 너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인질로 삼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인조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서늘한 말인데요. 일단 내 아들들을 다 인질로 내보내야 되고 또 내가 뭐 잘못해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저 아들들이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의 왕자리는 갈아치울 거야. 너 앞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네 왕위도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또 청나라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요. 청태종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짐이 명나라를 정벌할 때 너는 수만의 군대를 모집하여 기한에 맞춰 파병이라. 어쨌거나 임진을 한때 자신들을 도와준 나라인 명나라인데 그 명나라에 대한 관계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명나라를 정벌할 때 군대를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선이 많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태종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짐이 다시 살려주었으며 너의 종사는 이미 망했는데 짐이 다시 온전하게 해주었다. 너는 마땅히 은혜를 잊지 마라. 조선이 오랑캐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청나라한테 이런 말이 들었을 때 조선의 사대부들과 지도층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선이 청나라한테 항복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형식과 절차에 대한 이제 실무적인 협상을 해야겠죠. 그때 조선 측의 실무협상의 대표가 홍서봉이었습니다. 그때 청나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삼전도에 이미 항복의 의식을 위해서 단을 쌓아놓았다. 내일 이곳에서 의식을 해야 할 것이다. 그 항복의 의식이 치러졌던 곳이 삼전도였던 겁니다. 여기에 나와서 인조가 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홍서봉이 인조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홍서봉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국왕께서 용포를 입으시는데 당연히 이 복장으로 나가야 하겠지요. 그가 조선시대의 왕들이 곤룡포를 입잖아요. 곤룡포를 입고 나가도 되겠죠? 하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요구를 당연히 청나라가 받아주지 않으려 하겠죠. 적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가 있어서 사죄를 하는 것인데 어찌 정복 차림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대가 입고 있는 색깔과 비슷한 차림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때 홍서봉이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인조가 푸른색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연출이 되었거든요. 너희는 죄인인데 어떻게 곤룡포를 입고 나오냐? 곤룡포를 입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조가 나올 때 어느 문을 향해서 나오는가도 쟁점이 되었는데요. 홍서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을 나갈 때는 당연히 남문으로 나와야 하겠지요. 남문은 정문이거든요. 정문으로 나와도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청나라 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정문으로 나올 수 없다. 서문으로 나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런 의식의 절차를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사죄를 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조선 측에 강조를 하는 거겠죠. 또 청나라의 요구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화친을 배척했던 신하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었어요. 화친을 배척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했던 신하들을 잡아서 보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때 조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차출을 합니다. 바로 윤직과 오달재인데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화친을 배척한 사람들인데 인조가 이 두 사람을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하직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인조가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정황을 따져볼 때 그대들이 본래 국사를 그르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청나라 진영에 보내지는데 왕으로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죠. 인조의 이 말을 들은 윤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신은 비록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같이 있던 오달재도 이렇게 말을 해요. 신들은 스스로 죽지 못한 것을 항상 한스럽게 여겼는데 드디어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내보내진다면 분명 죽을 거를 알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가겠다. 우리는 아무런 한이 없다. 청나라 진영에 가서 죽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인조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부모와 처자가 있는가? 나의 생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대들의 가족을 정성껏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인조가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가족들은 내가 책임지고 잘 보살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청나라 진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달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나라를 위해 사지로 나아가는 것이니 조금도 유감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청나라에 잡혀가서 청나라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꺾지 않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조가 이때 두 사람을 보낼 때 참 많은 감정이 교차했나 봐요. 기록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오열했다. 이런 기록이 계속 나오는데 인조도 참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또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또 척화파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김상언도 자결 시도를 합니다. 인조실록은 김상언의 자살 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상언이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끊고 있다가 이날 스스로 목을 메웠는데 자손들이 급히 구조하여 죽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 김상언이 목을 메어 숨이 거의 끊어지는 순간 남한갑이 달려가서 급히 구하였다. 김상언이 가죽끈으로 다시 자결하려 했으나 남한갑이 다시 구하였다. 영화에서는 김상언이 자결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김상언은 자결을 시도만 했지 죽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다시 조선으로도 돌아오는데요. 이 부분은 영화랑은 좀 다릅니다. 뭐 어쨌든 40여일 넘게 한거하던 인조는 결국 자신의 발로 성 밖을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 인조가 성 밖을 나오는 장면을 인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남색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시종 50명을 거느린 채 서문을 통해 성을 나갔다. 그리고 또 기록을 보면 왕세자가 뒤를 따랐고 성에 남는 문무백관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통곡했다. 해는 빛을 잃었다. 해가 빛을 잃었다 라고 하는 거는 사관이 적은 건데요. 참 많은 걸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조가 삼전도로 나아가는데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임금이 세자와 함께 삼전도에 도착했다. 청나라 칸이 말을 전해오기를 용단에 내렸으니 다행스럽고 기쁘구나.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이 한마디 하니까 인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말을 할 때 또 인조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 후로는 뭐 우리가 이제 널리 알듯이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 대해서 세 번 절을 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의 구고두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삼전도 치욕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안 오게끔 조선의 왕과 지도층이 현실을 파악하고 국제정세에 맞게끔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명분과 이상에만 집착해서 결국 이런 상황을 불러들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예를 행하고 나서 청나라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청과 조선이 한 집안이 되었다. 그래서 이날 뭐 활 쏘기도 하고 잔치도 한 다음에 청나라는 약속대로 포위를 풀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인조 역시 그날 서울로 황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40여일 넘는 병자호란이 마무리가 되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8부에 걸쳐서 영화 남한산성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역사인 병자호란을 살펴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지도층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들에겐 또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은 그렇게 많이 읽히고 또 회자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병자호란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료를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조가 제3전도에서 치욕을 당하고 서울로 갈 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청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임금을 바라보고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하였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